국방 공약 발표에 관한 소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상비병력이 65만에서 48만 명 수준으로 빠른 속도로 감소가 진행 중이라며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습니다. 첫째로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를 제안합니다. 헌법 제39조 1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시민의 절반가량 즉 한쪽 성별만 부담했던 병역을 나머지 절반이 조금씩 더 부담해 나가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최근까지 여성의 진출이 제안되어 있던 잠소함 승조원의 직무도 여성에게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여성이 국방의 의무를 담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개혁신당은 신속한 입법과 생활관 개선 사업 등의 준비 과정을 통해 빠르면 2030년부터 공개채용을 통해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에서 신규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남성과 여성의 관계없이 병역을 필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임용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며 몇 문제 더 맞고 덜 맞고의 시험 경쟁보다는 국가를 위해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지원하는 사람들로 자격을 제안하여 경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며 군에서 복무한 이력은 호봉에 그대로 반영되며 군복무기간에 대한 정년 연장을 통해 경력상의 불이익은 최소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우선 여성희망복무제를 통해 징병이 대상이 아닌 여성이 지원을 통해서 장교나 부사관과 같은 간부가 아닌 일반 병사로 근무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단기 복무를 마친 이후에 해당 직렬의 공무원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의 병력자원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전격적인 병역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며 또한 병력자원 상황과 제도의 정착 추이에 따라 현재 위에 열거된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직렬 외에 다른 직렬에도 점진적으로 이 제도의 확대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리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흥행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452 똑같이 무료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린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